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잠깐 멈춰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죄로 인해서 나는 안되나 봐 하면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도 궁지에 빠져서 낙심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일본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물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에 있던 루터를 보고 아내가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낙심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낙심으로 인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길을 가던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이 지금 그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의욕이 넘쳤고 열정이 충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가 주님을 외면했고 배신했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자책감으로 다가왔고 깊은 낙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심은 베드로가 다시 소망없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니까 제 눈과 귀가 가려져서 더 이상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동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원 목사님께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보육원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가 제 삶의 목표였는데 기도원을 벗어나니 제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 주님을 사랑하지만 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회개와 죄의 반복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보육원에서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음에도 모든 사역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베드로처럼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믿음으로 가던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인 것은 주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겉옷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동이라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감으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온 낙심으로 인해서 저 이상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얼마나 주님을 그동안 그리워했을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안쓰럽고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조반을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고기를 구울 수 있는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물으셨을 때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주님의 이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형기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이 물음에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세 번째 물었을 때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어떤 근심을 했을지가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니 너 주님 사랑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저의 마음에는 낙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했지만 사라지지 않는 저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음란한 기사가 뜨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그들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육이 줄어들어서 개인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보다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채웠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 자신에게 좌절하고 이런 내가 목회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괴로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이 형기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아는데 어떻게 바로 주님 앞에 근심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은 제 안에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주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를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베드로 자신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어떤 자격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랑으로 결국 베드로를 믿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동안 제 안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서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저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 이 본문으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나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수록 베드로에게 임했던 주님의 이 은혜가 한 번도 저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선한목자교에서 5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느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설교를 통해 제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형기야 너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꺾여서 낙심해 있을 때 낙심해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 계시다면 주님은 당장 그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계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마음이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달아져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